오늘의 시그널은 엔바이오니엄 이하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전기차, 물론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뜨겁게 가는데 전기차의 어떤 화재 사건의 댓글을 보면 진짜 댓글을 저기 유튜브에서나 읽을 수 있지 읽을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진짜 그 욕이. 그리고 이번에 휴가철에 기자분이 직접 체험을 한다고 전기차를 몰고 부산인가 가봤잖아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전기 충전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죠? 충전을 못해요. 이미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시간이 거기서 만약에 충전을 해버리면 부산까지 가는 시간도 있는데 충전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대기 시간하고 해서. 충전은 오래 걸린다고 그걸 감안해서 그냥 보조금이라도 받았으니 산다고 쳐봐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불이 절대 안 꺼지잖아요. 거기 진짜 너무 뜨거워서 8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상조다. 하이브리드카가 최고다. 충전시설도 없는데 전기차를 저렇게 팔아놨냐. 난리가 나 있는데. 일단 그러면 사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럼 뭐 사신 분들은 그러면 갑자기 그거를 사놓고 다시 팔아가지고 옛날에 내연기관차를 아까 전에 보고 SK렌터카 장기렌터를 하라는 얘기인지. 어쨌든 산 사람들은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폭주 현상을 막으려면 그러면 거기에 불이 덜 타는 소재라든가 절연 소재를 다른 거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나라에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정해놨잖아요. 몇 년도까지는 무슨 앞으로 전기차를 100% 생산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가 갑자기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 때문에 다 그냥 그만두자. 이러진 않을 거니까 더 개발을 하는 진화는 쪽으로 가겠죠. 앞으로.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더 촉발시키겠죠. 빨리 이런 거를 개발 안 하면 너네 저런 사건들 더 피해를 본다. 나중에 전기차 더 많아지면 화재 사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빨리 난연 소재 개발 안 하면 이런 사태가 더 커진다. 이런 게 나오겠죠. 지금 작년 6월 달에 엠바이오니아가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일본 회사 있죠. 메타아라미드 페이퍼 사업에 진출한다고 둘이 합의서를 하나 썼는데 전략적 사업자의 합의서예요. 그리고 메타아라미드 원료를 독점 공급받는 거래 기본 계약서까지 체결했어요.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메타아라미드 원료를 공급받아가지고 이 엠바이오니아가 습식 공정 방식을 통해가지고 2025년도에 도까지 양산 설비를 구축을 하겠다. 이게 아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그 휴비스라는 업체가 막 상한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 맥신인가 그거에 얽혀가지고. 근데 휴비스도 이 아라미드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라미드를 쓰면 좋은 게 일단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도가 높은데 강철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거운 것도 있잖아요. 무거워서 연료가 많이 드는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나온 거는 살 때는 스펙에는 무슨 충전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거 가지고 부산까지 가니 이러는데 쓰다 보면 전기차의 배터리가 달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자동차 연비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피랑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소재를 바꿔야 되는데 아라미드가 그런 역할도 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 섭지, 우우시, 500도 고온에서도 녹지 않는 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라미드 소재예요. 그러니까 열폭주로 순간적으로 800도씨가 올라가는 800도씨까지 올라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도 접근을 못하는 이런 화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방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기 절연지로 전기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 종이죠. 전기 페이퍼인데 이 안에 메타 아라미드 페이퍼를 넣는 거죠. 그거를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랑 엠바이오니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폭주가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지연이 되고 이제 빨리 119에 신고해서 그거를 수조에 담근다거나 새로운 화재 진압 방식을 적용을 시키면 그게 시너지를 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섬뜩한 배터리 열폭주를 막기 위해서 마법의 씨를 만드는데 거기에 메타 아라미드 페이퍼가 적용이 될 거다. 엠바이오니아가 그거를 지금 양산 설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 휴비스도 그 설비를 아라미드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배터리 열폭주 관련해서 앞으로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가 늘어나고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이쪽의 사업의 어떤 확산이 계속해서 촉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의 열폭주를 막을 아라미드 소비를 개발하고 있는 엠바이오니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또 알아볼까요? 네, 일단 아주 중요한 고점들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에 대비를 하고 나서 여기가 마의 벽이었죠. 1만 5천 원 라인이 지금 몇 번을 막혔습니다. 여기서부터 막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기다가 이번 연도 4월에도 돌파 시도를 했는데 또 막혔습니다. 한 다섯 번을 막히고 나서 지금 지난달에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보시면 밑고리가 지금 그 위에서 놀고 있죠. 드디어 1만 5천 원이 이제는 1만 4년 동안 고점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아니라 저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지금 확인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 1만 5천 원이 그동안의 고점이 아니라 저점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편인 지지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1만 5천 원 부근에서 새로 출발한다고 하면 2만 원대 벽을 넘어서 새로운 구간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바이오니아는 1만 5천 원 이 라인을 손절 라인이자 지지 라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 윗부분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먹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바이오니아 그동안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만 5천 원 선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